4가지 포로비아의 나비 죽는 건 몇 가지일까요? 4가지 2만가지 120가지 140가지 3,800 3,500 3,300? 아니 아니 아마존의 강의 길이는 킬로미터로 7,200만 킬로미터 4가지 한국보다 큰 5,000 5,000 5,000 5,000 1,900 1,900 5,200 8,500 7,300 7,150 7,150 7,200 7,100 7,190 7,150 7,170 7,120 7,110 7,100 7,100 7,105 7,900 7,900 7,010 9,900 9,900 9,900 9,900 9,900 10,900 14,900 150,900 200,900 7,300 1,900 800 7,900 7,900 7,900 6,900 6,900 6,900 6,900 7,900 9,900 6,900 다운 1722년도? 정답 오! 네, 400, 48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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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다운 470개 다운 430개 다운 410 다운 375개 다운 340개 다운 300개 다운 다운 다운이요? 290개 정답 오케이! 일단 엄청 맞추네? 남미 사랑해요 다섯개요 여덟개 아홉개 쿠나 23개? 다른개 50개 50개 60개요 200개 180개 아홉개 자, 페루에서 포테이토, 감자, 육류는 몇개일까요? 많다, 맛있다 자, 포테이토칩, 포카칩, 스윙칩 100개 2,700개 3,200개 3,200개 3,300개 아! 3,000개 3,000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인 티티카카의 면적은? 3,200개 4,000개 3,000개 12,000개 1,000개 52,000개 8,000개 8,000개 8,500개 8,700개 9,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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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에서 수출하는 에메랄드의 키로수는? 3,400개 8,800개 8,800개 sold 8,400개 720 120 125 대박이다! 그러면 페루를 대표하는 대표 형 지금 몇 가지일까요? 어! 200까지! 200까지! 780개! 750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때 터지지 저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저렴 때 방콕카메라에서 3,000개! 8,000! 8,000! 700! 1,500! 3,200! 그래, 한 에베레스 될 거야 4,300! 4,800이요! 5,000! 6,200! 7,200! 7,000! 6,900! 6,980이요! 6,300! 야! 6,580! 6,720! 6,970! 6,920! 6,950! 6,960입니다! 6,930.. 아, 6,985! 8,000! 6,965! 6,960! 6,960! 6,963? 6,970! 6,97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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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너무 세기 따지는데? 누 races? 6,975? 3,14 menos! 6,970!!! thôi! 감사합니다.